넌 벌써 사랑은 너네 날 제대로 하기엔 한참 멀었네 사람들에게 말해 볼메 or 넘게 애석하게도 너는 아직 숨진 않고 너 벌써 내게 사랑을 구걸해 내가 씹은 죽 먹기로 보인다면 굳게 너 같은 남자는 빨래 꼬미처럼 널리고 널려서 날 깨탈고 싶다면 화끈하게 밝혀봐 글쎄 웬만한 남자 눈에 안차는 눈이 많이 높아져가 후위는 아니 아니 스윙 나쁘진 않았지만 벌써 홈런을 죽긴 타자가 아직 많게 높아지는 내 담자 내 반응을 바란다면 잔뜩 자극해와 날 원하는 만큼 자꾸 반짝이는 건 다 비싼 법 난 가치는 해 조금 비싸도 반응을 보여줘 이 정도 했으면 반응을 보여줘 할 만큼 했으니 반응을 보여줘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보여줘 그만큼은 서피다 반응을 보여줘 시간 없으니까 반응을 보여줘 이제 느끼 밖으로 반응을 보여줘 선택의 기회는 한 번 놓치지 말고 기내서 피드백 피드백? 허유치해 내가 밀 땐 밀어도 당길 때는 깊게 당겨줄 테니까 자꾸 부르지 마 집엔 넌 아니거든 네 주머리 속이 집엔 혼자 불끈거리는 건 나중에 불끈 다음에 넌 지금 털익은 걸 서두르지 말고 그냥 잡고 있어 다시 말하지만 치워줘 그 나쁜 손 그래 참 애는 그런 뻔뻔함에 반해 좀 만나줬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만만해? 어? 미너끼 위해선 요구되는 니네 쉽게 얻을 수록 읽히고 싶네 유로박대 누나가 하나 알려줄게 한 번만 보면 한 번만 참 니네들은 없네 애송이들을 절대 몰라 이건 신세계 나라산의 꼭대기에 다 와서 더 해봐 더 세게 반응을 보여줘 이 정도의 수면 반응을 보여줘 할 만큼 했으니 반응을 못 보여줘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보여줘 그만 기내서 피드백 반응을 보여줘 시간 없으니까 반응을 보여줘 이제 느끼 밖으로 반응을 보여줘 선택의 기회는 한 번 놓치지 말고 기내서 피드백 오우 니가 뭔데 지금 뭐가 보고 싶은 건데 넌 계속 애가 타겠지 내가 시동 걸면 침울대 난 애가 타겠지 오우 니가 뭔데 지금 뭐가 보고 싶은 건데 넌 계속 애가 타겠지 내가 시동 걸면 옆자리 애가 타겠지 반응을 보여줘 이 정도의 수면 반응을 보여줘 할 만큼 했으니 반응을 보여줘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보여줘 그만 기내서 피드백 반응을 보여줘 시간 없으니까 반응을 보여줘 이제 느끼 밖으로 반응을 보여줘 선택의 기회는 한 번 놓치지 말고 기내서 피드백 오우 니가 뭔데 오우 니가 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